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절절하게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선거가 시작되는 날 이 천안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 개입이고 선거 방해사 겪는지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의 평화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 전쟁 불사라는 전쟁의 먹구리까지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짓밟고 경제 무능의 평화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가 꽃 피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평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경제는 한 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선거학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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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에 보자. 남북 군사대결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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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